아 아 초밥 먹자 아 아 아 모나 아저씨 아 모나 아저씨 몇 차례 오늘은 2주 차례야 아빠 오늘 주님의 마음을 해봐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눈물을 가진 자 가진 자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눈물을 가진 자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눈물을 가진 자 짠